오늘 판결 직후에 항소 입장을 밝힌 조민 씨 측인데 조민 씨 본인 스스로도 SNS에 곧바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최근에 아버지 북콘서트에서 한 말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어쩌면 딸림이를 그렇게 야무지게 잘 길러도 않는지. 저희 딸은 스스로 크기 때문에 제 말 잘 안 듣습니다. 혼자 컸습니다, 혼자. 아까 방송국에서 MBTI 질문이 나오게 됐는데 가까이 지켜볼 때 아빠는 어떤 유형이에요? 아버지의 ISTJ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라는 아버지는 항상 제가 무엇을 하든 항상 제 편이셨거든요. 아빠 하고 싶은 거 다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조민 씨의 SNS 글이 꽤 눈에 띄더라고요. 일단 저도 몰랐는데 오늘 조 전 장관의 생일이었나 봅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생신이다. 나보다 더 마음이 아파하실 것이다. 조민 씨가 본인 얘기를 하면서 주운 공인이 된 이상 이렇게 입장을 밝힌다.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쌓아갈 것이고 의사 면허 있는 동안 봉사하겠다. 이걸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글쎄요, 뭐 공인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명하면 다 공인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하여튼 이렇게 뉴스를 우리가 하는 거니까 첫 번째 뉴스를 우리가 다루고 있으니까 글쎄요, 중공인을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민 씨 SNS를 제가 매일 보는데요. 매일 보면 매일 카페나 전시실 가서 사진을 탁 올립니다. 그래서 뭐 봉사하는 사진은 하나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메일같이 올리는데 최근에 정경심 교수가 수술을 척추 수술하는 게 좀 더 악화돼서 또 형집행정지를 신청을 했거든요. 굉장히 아마 생활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보통의 가족 같으면 본인의 어머니가 저렇게 지금 옷고를 지르고 있고 또 본인의 지금 아버지도 일단 구성은 안 됐지만 일단 실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는 기준에서 참 의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어머니 옥바라지나 이런 걸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본인이 보면 전혀 상관없는 정말 인플루언서 같은 어디 가서 예쁜 거 찍고 또 알리고 등등하면서 거기에 좋아하는 분도 있고 할 텐데 물론 어머니와 자기는 삶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SNS는 그런 사진과 글 중심으로 올리고 다른 나머지 행동은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여튼 제 기준으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이 과연 무슨 효과를 올릴까. 그리고 또 이미 본인은 오랫동안 지금 이미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또 이게 항소심을 하면 또 한참 걸릴 겁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그런데 결국 또 지금 뭐 다 예측하셨지만 이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랬을 경우에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오히려 참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좀 더 불편하게 하고 또 젊은이들 하여금 과연 이게 공정한가. 만약에 지금 이 조민 씨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조민 씨가 입학함으로 인해서 입학이 못한 학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학생의 인생도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현종 의원 말씀은 법적인 부분은 뭔가 정치적인 메시지 아니에요. 정치적인 행보들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의문이 많이 갑니다 솔직히.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공인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방송 전에 찾아보니까 공직에서 일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좀 변했고 변했고 시대가 좀 변했기 때문에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 이제 유명인과 공인이 좀 혼재돼서 쓰이는 경우도 요즘 대한민국 세태는 그렇습니다만. 준공인이 됐다 본인이. 그런데 법적으로 쌓아나가겠다. 항소 얘기도 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요 장해찬 의원님 의사 면허 있는 동안 봉사하겠다. 지금 항소를 했기 때문에 또 당분간 의사 면허가 유지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사회 봉사를 하겠다. 이런 메시지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일단은 이게 정말 봉사가 되려면 의료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확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자격 없이 의전원에 입학해서 의사 면허 취소 판결을 받고 이걸 항소로 그냥 시간 끌기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인 뜻은 좋은 우도겠습니다만 봉사한다고 진료하고 처방했다가 환자가 잘못되면 더 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뜻은 알겠지만 무의촌 가서 봉사하고 이런 것들도 하면 안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의료윤리 위반 리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조국 전 장관 생일이라서 더 마음 아파할 거라고 했는데 진짜 마음 아픈 건 부모 빼고 없어서 조민 씨에게 밀려서 탈락당한 의전원 지망생. 그 누군가 예비 번호 대기 번호 1번의 부모님이 훨씬 더 마음 아프고 그 아들 혹은 딸에게 미안하겠죠. 저기에는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자신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서 괜찮다고 해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 판결 나오자마자 바로 항소하겠다고 의사를 밝힙니까. 전혀 내려놓은 게 아니죠. 우리가 사실 정순신 전 국수본 내정자 학폭 사건의 그 아들의 학폭 의혹에 더 분노했던 것은 그 학폭 의혹도 의혹이지만 학폭이지만 이걸 법적으로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서 정의를 지연시켰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분노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질타가 나왔고 지금 조민 씨나 조국 전 장관 일가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다를 게 무엇입니까? 물론 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야 있겠습니다만 법적 지식과 재판을 이용해서 정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행태는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의 이런 법을 본인의 방어수단으로 쓰는 행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탄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보로 곧바로 SNS에 글을 썼고 준공인이라는 표현도 쓰면서 의사 면허했는 동안 봉사하겠다. 아버지가 오늘 나보다 더 마음 아파하실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 아버지 조 전 장관 역시 이게 3년 넘게 이어진 본인 재판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었는데요. 당시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판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직권난명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1.3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여 유죄를 다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의 수사가 부당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오늘 입학 취소 재판에서 졌어요. 딸인 조민 씨는. 어머니 정경심 교수는 일찌감치 징역 4년이 확정됐고 지금 수감 중인데 최근에 형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허리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아버지 조 전 장관 몇 달 전에 1심 징역 2년이 나왔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이 되는데 일단 1차적으로 재판부의 단죄, 법원의 단죄는 다 받은 상태여서 그 이후의 항소는 본인들의 자유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앞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지 혹은 정책 이유 그런 부분 때문에 국민 정서와 함께 맞물리면서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북콘서트를 하고 다니는 모습들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같이 또 딸 조민 씨가 올라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좀 국민으로서 불편하다 이런 시각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조국 일가가 또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여러 가지 형사 재판도 있고 또 그리고 입학 취소 재판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저런 상황이긴 하지만 법적인 재판에 휘말려 있다라고 해서 다신들이 공식적인 행사를 못하거나 또 일정을 못하거나 또 행보를 못한다거나 이런 것이 금지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자유와 또 의사 판단 하에서 얼마든지 북콘서트라 책을 쓴다거나 SNS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 분명히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점도 또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지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엔 국민들이 판단하는 몫은 분명히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나올 재판 과정에서 판결들이 남아있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 결과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나올 그 재판 과정에 대해서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또 겸허히 수용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본인이 준공인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준공인, 아버지는 전직 장관에다가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까지 지냈고 그런 사회 지도층에게는 본인이 공인이라면 부끄러움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저런 비판들이 그래서 더 쏟아지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조민 씨,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하다 이렇게 오늘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